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깁스입니다. 아이고, 시간을 좋습니다. 엄청 개조하고, 많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문성, 문성정용역과입니다. 아이고, 다리 북지요. 이건, 이건, 맨조각인데요. 깁스에다가, 뭐, 군대랑, 이런 날, 뭐, 공제도 다 풀리실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내일 금요일날, 새벽차 타고, 예예, 새벽차 타고, 국회사람을 가야 되는데, 아이고, 저는 모르겠습니다. inka voodoo 예예 오늘 여행이 Doncs에, 너부터, 모 settled 우오우, 떨린다. 오우, 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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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üş룰 받는 겁니다. 부부인 Ihr성정입니다. 너무, 잘 밟았지만, 안녕하십시오 아이고 미친놈입니다 요즘 세반들 쩝 아이고 아이고 시원합니다 시원해 아이고 시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스탄 김스탄입니다